NH벅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NHM벅스 내일 사나요? 그걸 윤종두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LG화과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내일 사세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방송 채널에서는 나오잖아요. 내일 시초가에 공략하시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소용주 가지고 방송에서 언급했다고 그게 면제부가 되나?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시가 총액 2천억짜리를. 방송 보시는 천명이 천만 원씩만 들어가도 100억인데. 그럼 얼마예요? 5%를 사는 건데? 지분 5%를 사는 거예요? 그럼 윤종두 사라 그래. 채널 돌리면 거기서 사라 그래. 한 명, 두 명이 아니야. 다 자기가 주차돼서 대박났다고 그래. 그럼 말이 됩니까? 주가 조작이지? 결론은요. 내일 오르나요? 저도 몰라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분들도 올라왔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추가 목급등도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있는 SK하이닉스나 LG화학은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전망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 펀드멘탈이 되니까. 실적이 되니까. 지금 실적이 LG화학이 영업이익을 올해 낮게 잡아서 4조입니다라든가. 그 4조를 기준으로 잡고 LG앤니스솔루션 81%의 지분. 그 부분에 대한 50%의 할인. 그것에 대한 PBR의 가치. 자산가치. 또 SK하이닉스. 얘기하면 기록 복잡해. 다 없다고 치고. 이것이 내일 갈까 안 갈까의 기준은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내일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장학형이 떴면서요. 장학형 떴어요. 그런데 그 장학형이 유지가 되느냐, 깨지느냐, 더 확대가 될 거냐. 그 전제 조건.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가총액 2,000억짜리가 주식수 전체가 2,000억이야. 상한가 가속. 30% 올라서 2,000억이면요. 그럼 얼마였다는 거야? 그 전날은 1,500억? 그렇게 해서 30% 올라와서 2,000억? 1,500억짜리가 거래대금이 얼마? 1,000억을 넘게 터뜨려놨어요. 그럼 이게 뭐야? 정상적인 게 아니죠. 머니게임의 용수인 거죠. 그럼 펀드멘털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적자죠. 앞으로 성장성. 그러니까 일단 적자잖아. 아직까지는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검증을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거 저평가예요. 이거 끝내줘요. 앞으로 끝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고. 현재로서는 좀 애매하네. 그거. 또 한 가지는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는 28만 6천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순매도라는 거는 외국인이나 기관, 외국인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 그리고 대주지점은 54%예요. 그럼 유통 물량이 많이 잡아줘도, 대주지 물량이 54%가 아니라 50이라고 잡아주면 50%라고 잡았을 때 시가총액이 상한가 가서 2,100억이야. 그러면 전일 기준으로 한 1,600억대 됐겠죠. 1,600억대에 유통 물량이 50%면 800억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800억이. 그런데 거래대금은 1,170억이야. 그럼 장난친 거지, 누군가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금융당국이 지정을 해놓는다. 뭐라고? 고민도 거래라고 표현을 해놓는다. 그 고민도 거래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외국계도 지금 제재를 받고 소송 중입니다. 벌금을 부과받고. 어찌 됐든. 그 기준에서 내일의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외국인은 1.47%뿐이 안 샀어. 기간도 안 사. 신용은 4.6%. 돈 빌려서 산 게 지분율로 4.6%야. 내일은 어떻게 될까? 펀드멘탈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 그렇다고 내일 못 가? 그러지는 않는다. 내일도 가기 위한 전자적권은 최소 오늘 거래대금 1,170억 원의 윤정도의 기준입니다. 80%의 거래대금이 신뢰된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노란턱에 계시면 다 기준 잡아드려 다시. 지금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배울 거야? 35년 노하우를. 1,000억 이상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0억 이상 터져봐야 내일 20위 안에 못 들어와요.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못 들어온다고 1,000억이 터져도. 그럼 뭐야? 결론은 개별매매 기준뿐이 안 된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유통 물량이 50%가 안 돼. 그래서 유통 물량이 1,000억뿐이 안 되는 종목에 거래가 맨날 1,000억 터져. 주가 조작에 농담이 아니라. 통정이 될 수 있고 가장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방송에서 대박 나셨죠? 그래서 대박 나기는 그 전에 거래량 자체가 없는데. 뉴스 내용은 이런 보도자료 내용이 있어요. 공시가 아닙니다. 이래 이래 해서 앞으로는 성장성이 있을 것 같다. 매출이나 실적은 공시 내용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적자의 기준도 있고. 거기에 싸이월드에 대한 이슈? 그게 수급 논리에서의 수급과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NH벅스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 한글과 컴퓨터와 그리고 단할은 좀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합니다. 상승 장악형이 떴네. 신뢰도는요. 거래대금이 실려야 신뢰가 형성되는 겁니다. 거래대금이 없는데 무슨 신뢰를 갖습니까? 그 거래대금의 기준도요. 전거래를 대비 20배 거래대금 터졌어요. 내 새벽에 한번 모니터링을 했다니까 우연찮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대금은요. 전거래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대금 터지는 거예요. 와 난 학을 띄었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 내일 20배 터지려면 500만 조원을 터졌다고 잡고 내일 1억 주 터져야 되나? 1억 주? 1억 주면 거래대금 1억 주면 10조? 진짜 화끈약만 그냥.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팔은 거예요. 결론은요. 5M에 20M에 5일 20일 평균 거래량을 넘기는 구간이 거래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시장에서 소외돼 있어서 하루에 거래대금 1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종목도 있잖아요. 1억짜리도 있어. 몇십억짜리도 있어. 얘도 그래요. 몇십억. 그럼 1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배면 200억.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는 200억 크잖아.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자 한 분당 1천만 원씩 1천명 들어가면 100억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동이 나오면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범위에서 안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그런데 보는 이유는 이런 종목의 일주, 얼봉, 분봉 모든 것이 대형주의 패턱이랑 뭐든지 똑같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의 규모가 다를 뿐이고 변동성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개별적으로 하시겠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윤정도랑 24시간 있어도 이거 매 사세요. 매도 하세요. 이렇게 안 해. 거래대금이 일정 범위 이상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승장 확인력까지 떴네요. 꼬리 달려면 일정 범위 차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캔들 패턴에서는 차익 실현 범위가 이 정도 범위에서 설정되네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려니까. 지금 다 못해. 교육자료를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급하시면 여기다 눌르세요 빨리 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3772. 뭐라고 보내요? 윤정도라고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야. 샵 3772 윤정도 딱 보내는 순간 지금 못 알아듣는 내용 15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중에 2시간 분량을 보내드리고요. 또 당장 내일장 공략 중. NHN 윤정도가 사지 마 그러는데 안 사? 사세요 그런다고 살 거예요? 아니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면 매매에서 상한가 잡으면 되잖아. 지금 문자 보내시고 좀 이따 바로 이따만한 QR코드 보여드리면 딱 찍고 빡 들어오시라면 됩니다. 딱 찍고 빡 들어와서 교육의 힘 막 이러면서 춤추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수익 잡잖아 이런 걸로. 결론적으로 상승장학 확인형이에요. 이번 주 배울 상승장학 확인형 뜨고 얼마? 상상을 초월하는 400%의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거래대금이 없죠. 아예 한 방에 없어지죠. 거래대금이 한 방에 없어지잖아. 그래서 머니게임이라는 거고 그래서 금융당국도 불법 요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꼬리에서 잡아서 시퍼런 계좌. 만약에 지금도 갖고 있으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지만 지금도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정거래일의 기준에. 또 주범 기준에서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터져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 변형 색배령의 기준에서의 흐름 상승장학형의 흐름 거기에 거래가 수반됐느냐 그 거래대금이 충족이 되느냐 오늘 기준에 상승장학형이 떴어요. 와 상승장학형 떴다. 4대 천안 캔들 떴다. 대박이다. 자 여기서도 억지를 부린다면 상승장학형이 떴습니다. 거래대금 전일 대비 20배 아니죠. OMA 20매매를 넘겼어. 그런데 OMA 20매매를 넘긴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뢰도는 뭘로 가요? 거래대금 최소한이 20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시가총장이 너무 작으니까 20위 안에는 못 들어왔어. 또 상한가 들어가다 보니까 20위 안 됐어. 결론은요. 내일은 터져줘야 된다. 최소 거래대금 1천억 이상 그럼 개별매매. 2천억이 터져야 추세 강화를 한 번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거래대금 터져야 주봉상에 거래대금 쌓이겠죠. 없잖아 지금.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상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 들어오면 물량받이 되는 거야. 그런데 채널 들리면 대박이에요. 확 그냥 막 그냥. 교육의 질을 따지세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장학형이어야만 된다. 그런 종목은 뒷부분에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 20, 30분 교육에도 보여드려요.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거래대금 1천억 이상의 기준을 꼭 설정하십시오. 그것에 대한 교육자료를 또 뿌려드립니다. 아시겠죠?